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니! 나 맛있는 콩나물 진짜 많이 가져왔당! 뭐라고? 지니도 좋아하는 콩나물? 엄청 맛있겠다! 보자 보자! 짜잔! 에? 이게 뭐야? 이거는 콩나물이 아니라 콩이잖아, 꼬야야! 콩을 키우면 맛있는 콩나물이 된대! 꼬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야, 진짜야! 아니라니까! 어? 지니, 꼬야! 그치 왜 싸우고 있는 거야? 강이, 강이! 글쎄, 꼬야가 이 콩을 키우면 콩나물이 된대! 아니지? 맞아! 이 콩이 물을 듬뿍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서 콩나물이 되는 거야! 그렇군요, 강형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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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h-과ž-과ASSYPE인 SHYPE인 SHYPEG 이게 좀 밝아졌네 무서웠죠 여기 또란콩이 보이는데 뭐야 저기 봐 콩에 물이 확 내려와 또란콩이 물을 특뿍 먹고 콩나물이 되었어 우와 진짜 쑥쑥 잘 큰다 또란콩 꼬리가 길치겠죠 기다린 콩나물 동글동글 노란 콩 물을 조절하고 콩나물 걍 걍 한 껌 몰래 숨어 노랗게 쑥쑥 자란 쑥쑥 자란 콩나물 와 르르 르르 랭 우와 콩에서 자란 콩나물이 바로 이거구나 위에 머리는 동글동글 노란색인데 밑에는 하얀색이야. 그리고 콩나물 진짜 길다. 그런데 뭔가 도둑이같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진이 더듬이! 진! 오, 강이가 어딨지? 더듬 더듬 더듬! 여깄다! 뭐야? 강이, 도둑이 진짜 많잖아! 내가 더 잘 찾아. 그런데 강이, 이 콩나물을 먹으면 어디에 좋은 거야? 콩나물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응가도 잘 나오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그렇다면? 어? 아이, 진이 그만 먹어! 진이 이거 많이 먹구나! 응가, 뿅뿅! 잘 살 거란 말이야! 안 먹어도 잘 나오잖아. 응, 그건 그래. 그런데 강이, 콩나물을 먹어보니까 뭔가 아삭아삭한데 맛이 이상해. 콩나물은 다듬고 맛있게 요리를 해야 한다고. 이거를 전부 다듬는다고? 어떻게 이걸 누가 다듬지? 강이가. 진이야. 아니야, 강이가. 진이야. 그렇다면? 대결이다! 대결? 더 긴 콩나물 뽑기 대결! 하나, 둘, 셋! 얍! 어? 뭐야? 비슷해. 아니야, 이거 좀 늘리면 돼. 안 돼! 안 돼! 잘렸어! 으악! 으악! 자, 머리부터. 우와! 완전 똑같아! 한 번 더! 다시 콩나물의 기운을 받아. 콩나물의 기운을 받아. 안 돼! 찌릿찌릿, 찌릿찌릿, 찌릿찌릿. 좋았다! 하나, 둘, 셋! 엄청 짧아. 내가 잠깐 봤는데 엄청 짧아. 세상에 이렇게 짧은 콩나물을 처음 봤어. 짠! 누가 봐도 내가 기네. 어? 어? 내가 더 길지. 강이! 강이! 야호! 강이! 강이! 진이, 콩나물 다듬는 방법을 알려줄게. 응? 콩나물 머리는 원래 노란색인데 이렇게 가끔 검정색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똑 하고 떼주고. 검게 변한 건 상처가 난 거니까 꼭 떼어내고 먹자. 그럼 이런 노란색은 괜찮아? 그럼 괜찮아. 그리고 콩나물 뿌리 부분도 똑 빼주고. 마지막으로 이 머리 부분에 껍질이 남아있는 게 있어. 이거를 빼주면 돼. 많지? 진짜 많네. 진이, 파이팅! 열심히 해볼게. 다 다듬었다. 그런데 이 콩나물로 우리 어떤 요리 만들지? 오늘은 예! 콩나물 초밥 밴드! 콩나물 초밥? 진이 초밥을 만들기 위해선 식촌물을 넣어주고 비벼주면 돼. 비벼 비벼! 이번에는 밥을 이쁘게 한번 뭉쳐볼까? 좋아! 꾹꾹 누른 다음에 이쁜 모양으로. 오늘은 광이랑 콩나물 초밥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밥을 꾹꾹 꾹꾹 뭉쳐서 눌러주면 짜잔! 맛있는 밥 완성! 이번에는 뭉친 밥을 오이에 말아줄 거예요. 오이로 돌돌돌! 돌돌돌돌돌! 오이 엄청 길다! 뱀이다! 깜짝이야! 밥을 넣고 이렇게?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리기 전에 맛있게 묻혀줄 거예요. 고금을 한 꼬집, 참기름도, 구금, 깨에도 한 꼬집 넣고 비벼 비벼! 아! 어때, 강이? 좀 더 맛있어진 것 같다. 엄청 맛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이 위에다가 콩나물을 올려서 밴드를 꾸며볼게요. 콩나물을. 먹어봐. 위에다가 올려주고. 고글보글. 뽀블 뽀블. 앞머리 있는 친구! 좋았어. 앞머리 있는 친구같은데. 곱슬곱슬. 그만 보고. 맛있어. 우와. 아주 좋아. 우와! 이제 눈코입으로 붙여볼까? 예쁜 눈코입. 우와! 나 봐봐. 엄청 귀엽지? 뽀뽀뽀뽀. 케찹으로 머리 색깔을 바꿔줘요. 됐다! 자, 이렇게 하면. 돔 extent. 투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땡! 네! komel band 완성! lik TaeW their own steel Mitar outrosband 완성~! ו- 큐달한 콩나물 머리를 한 귀여운 콩나물 band 완성! 화니 빨리 먹어보자! 좋았어! 요거를 먹어봐야지. too, 미안해. 짜잔. 그렇다면 한입에 세상에나 콩나물하고 오이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지니가 먹고 싶지만 꼬야에게 양보해줄게 암냠냠냠냠냠 아삭아삭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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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괜찮겠어? 콩나물 콩콩콩 콩나물 모두 같이! 콩나물 콩콩콩콩콩 콩콩나물 모두 먹자 아침 콩나물 점심 콩나물 저녁 콩나물 이리 와봐 콩콩콩콩콩콩 띠어 띠어 콩콩콩콩콩 마가 마가 콩나물 최고 뭐 tipos 그랜드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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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번진대 쉰어 낭 바이 에 slack 감사합니다.